안녕하세요. 제가 내시경실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시경실에서 하는 세미나가 위층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시경진단에 대한 토픽 한가지 하고요. ESD에 대한 토픽 한가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암을 더 잘 진단할 수 있을 것인가. 내시경 진단법에 대한 시간은 아니니까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는 술기는 디테일하니까 아웃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여드리는 아웃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암을 더 잘 진단할 수 있을 것인가. 위암의 인시던스가 조금씩 줄고 있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셔널 스크리닝이 주된 역할을 하는 걸 거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를 공인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위암이 과연 얼마만큼 줄어들 것인가는 아직 퀘스천업을 합니다. 실제로 스크리닝 세팅에서 진단된 위암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는 여전히 어드밴스드 스테이지로 진단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그 환자들 중에 상당 부분은 최근 1, 2년 사이에 내시경을 받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시경 진단률을 높일 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근 봤던 증례를 하나 보면 아주 좋은 증례고요. 위각부에 불규칙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조직검사를 해가지고 네오플라스틱 리존이 발견돼서 왔지만 사실은 이니셜 어세스 했던 것에 비해서 실제로 치료 내시경을 할 때 ESD를 할 때는 병소가 비교적 명료하다 싶으면 제검하지 않고 바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면서 봤더니 제법 큰 병소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파이널 크기는 네오플라스틱 리존이 4cm 정도 나오는 내시경 진단은 됐지만 언더에스티메이션 됐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케이스는 이제 오래된 증례이긴 합니다만 AGC 보만타입 4로 치료받아서 수술에서 굉장히 큰 다행히 림프터저닝은 없었지만 T4까지 간 큰 병소였는데요. 이 환자가 진단되기 1년 전 그러니까 2012년 사진도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 후가 AGC 보만타입 4였다는 걸 알고 보면 이 폴드가 정상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 환자의 그 전에 사진을 보면 깨끗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두꺼워지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1년쯤 전에 발견될 찬스가 있긴 했었는데 이제 지나갔던 리트로스펙틱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은 두꺼워지고 골짜기는 얕아진다 숄더 바이 숄더로 진행을 한다 폴드가 두꺼워졌다 가부어진 부분이 있다 등등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위압 내시경 진단을 하고 있는 의사들 중에 내시경 트레이닝을 정식으로 받지 못한 분들도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컨티뉴스 메디칼 에듀케이션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현재에서도 현행에서도 새로 내시경을 이제 오래전부터 하셨던 분 말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시경 트레이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압 진단의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시경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제가 내시경 배울 때 아주 쉬웠습니다 해봐 좀 친절한 교수님은 넣어봐 세 마디로 이렇게 내시경을 가르쳐 주셨던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동료들한테 그런데 넌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 미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미 선생님이 누구냐 닥터 리도 있고 닥터 김도 있는데 닥터 미가 뭐냐 미다줄남 선생님이라는 거거든요 자기는 많이 경험은 없지만 환자를 충분히 재워놓고 오랫동안 자세히 10년간 보다 보니까 자라게 됐다 이제 이게 미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들인데 과거에는 뭐 그럴 수 있다 손 치지만 향으로서는 좀 곤란한 관행이다 그래서 미 선생님한테 배우지 말고 제대로 배우자 이제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펠로우들이 이제 내시경을 마치고 갈 때 보면 처음에는 목농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폴리펙토미가 어렵고 지혈술이 어떻고 빙글빙글 돌다가 가장 어려운 것은 위암의 내시경의 병소를 보는 거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다시 어려운 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술기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본 지식을 하나씩 하나씩 혼자 공부하는 시대에서 시대가 이제 바뀌고 바뀌어 가지고요 이제는 충분한 기본술기, 기본 지식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시경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베이직 엔도스코피 코스는 이제 세 달 코스인데요 환자에게 내시경을 이제 잡는 것은 적어도 세 달간의 풀타임 인텐시브 코스 트레이닝을 마친 다음에 내시경을 하는 거지 바로 해봐! 넣어봐! 이런 방식의 내시경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프로그램을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다양한 동영상 이제 강의 동영상 같은 게 다 돼 있고 이제 최소한 70개 정도의 내시경 케이스를 상세히 디스크립션 하는 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아날로그로 피드백을 해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박스 시뮬레이터는 물론 좀 과거부터 저희가 2005년부터 해오고 있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일과 끝나고 저녁에 이제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요 제가 마침 내시경 실장을 하고 있으니까 좀 고집을 피워 가지고 공간은 마련할 수가 없었지만 내시경실의 창고를 이렇게 이렇게 좀 잘 정리해 가지고요 창고 한 구석에 내시경 두 개를 언제나 24시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창고에서 이제 창업을 했던 거와 비슷하게 저도 내시경 창고 교실 이름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아무 때나 이제 내시경 트레이닝을 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내시경 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 이제 환자들이 없을 때 해야 되니까 이제 선생도 지치고 학생도 지치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위내시경도 충분히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기본 교육 더하기 시뮬레이션 충분히 하고 클리니컬 옵저베이션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시경을 잡아보는 방향으로 좀 변경을 하였고요 대장내시경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해봤더니 처음 시작은 많은 교육과 이런 게 있어서 더 배우는 게 늦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배우고 나서 시작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 효과는 훨씬 더 빠르다 그런 걸 틀림없이 이제 경험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인텐시브하게 몇 년 전부터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이제 메이오에서 나온 논문인데 논문 제목이 If you feed them they will come 점심 컴퍼런스 때 도시락을 주면 와서 들을 것이고 도시락을 안 주면 안 온다 이제 이런 랜덤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 결과에 의거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열심히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과거의 방법은 이제 두 세번 보고 바로 삽입 이게 이제 내시경 배우기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한 세 달간 인텐시브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시경을 하면 내시경을 시작하면서 아주 퀵하게 내시경을 잘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내시경 위암 진단이 좀 빨라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해봤더니 좀 아까웠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스 시뮬레이터 룸을 만들어가지고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1년을 배우는 사람이 저희 병원에서 한 20명 정도고요 이제 며칠이면 가르치기 때문에 1년 내내 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방안 그래서 안되겠다 이거를 오픈해서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학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서 이분들은 이제 다른 병원 이 근처 인근 병원에 다른 병원에서 펠로우 트레이닝 하신 분들 오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좀 교육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이제 군진의학에 열심히 이신 우리 군의관들 이제 내년에 펠로우 하실 분들 불러다가 좀 교육을 하고 있고 다른 병원 선생님 교수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뇌관이 소화기 뇌관만 자꾸 교육을 하게 돼서 아니다 그래서 위내시경 핸존 트레이닝 저희 파트너스 병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해가지고 내시경은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내싱을 하고 있는지 가끔 코치를 받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리드가 있는 걸 알아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파트너 선생님들한테 이제 저희가 일단은 동문 위주로 먼저 처음이니까 저희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몇 분 모셔가지고 저녁에 일과 시간에 할 수가 없거든요 각자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8시에 시작해서 11시나 10시 반까지 한 번에 한 5,5명씩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 소화기 뇌과 펠로우를 마치신 분들은 오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제 소화기 뇌과 펠로우를 하지 않으신 다른 선생님들 중에 내시경 경험이 짧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배우시면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이제 트레이닝을 같이 하면 매우 도움이 되는 되게 틀림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에 병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 중에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 파트너센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모든 교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지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물론 이제 어드벤스트 코스도 있으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해서 만들어놨던 모든 개발 내용은 온라인으로 다 오픈되어 있고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블로그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중요 강의 내용은 다 독영상으로 돼서 유튜브로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 부분은 교육을 통한 질향상을 노력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오픈했고 여러분들에게 핸즈온 트레이닝을 제공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용해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시경 치료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내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자료를 한번 모아본 적이 있는데 학회 차원에서 가장 이제 정부 차원에서 모여진 자료는 2014년이 마지막인데 1년에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가 7,700건 정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거고 평균 하스피탈 돼 있는 5일 정도로 되어 있고요 5일 정도로 되어 있고 Surgery within 3month 6.6%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실제로는 대형병원에서는 인디케이션을 넓게 잡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될 확률이 10에서 15% 정도 되고 있고 하스피탈 돼 있는 과거에는 5일이었지만 최근에는 3일 내지 4일 저희 병원도 3박 4일로 지금 CP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된 거지만 지금도 거의 비율은 비슷한데요 이제 앱솔루트 인디케이션 되고 있는 환자의 90%는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있고 10%는 다양한 이유로 예를 들면 CT에서 림프노드가 의심된다거나 등등 이유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위암 ESD 하고 있는 환자의 절반 정도는 아데노마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아데노마고 3분의 2 정도는 캔슬해가지고 이제 조기위암 내신형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는 1년에 한 800리 아데노마는 한 400리 정도 이제 EST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앱솔루트 인디케이션으로 되어 있는 환자 한 400명 중에 350명 이상은 실제로 EST를 치료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분은 일부분은 수술로 넘어가서 수술이 12에서 15% 정도가 수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한 70 내지 80%가 수술을 받고 있고요 한 20% 정도는 너무 고령이라거나 아니면은 또 수술 안 하겠다고 보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CP는 3박 4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물론 ITT 어넬리시스 PP 어넬리시스 다 가능하겠는데 저희 몇 번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수술하고 엔도스프리 리섹션하고 이제 그 어 매칭 스터디를 해서 해보면은 아웃컴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앱솔루트 인디케이션이나 익스패드 인디케이션 중 디퍼레이션 엔디 타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술의 롱텀 아웃컴과 엔도스프리 리섹션의 롱텀 아웃컴이 컴퍼러블하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단지 단지 좀 다른 것은 위암은 위암 위암을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했을 때 나머지는 다 똑같이 나오는데 내시경으로 치료했을 때에는 메타크로노스 리전 원래 병소 말고 그 옆에 생기는 확률이 평균 1년에 1% 정도 발견이 되거든요 메타크로노스 리전 그 암 말고 다른 암 옆에 생기는 다른 암이 있어서 1년에 1%가 메타크로노스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disease-free survival 하면 여기가 메타크로노스 때문에 좀 벌어지지 나머지 롱텀 아웃컴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PP-Analysis 데이터를 보면 몇 년 전에 했던 건데요 저희가 했던 데이터 중에 5년 이상 팔로우 했던 환자들을 모아 보았을 때 로칼 리커런스는 이 정도 익스트라 가스트리 리커런스는 퍼블리케이션 당시 2명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환자 몇 분이 일부분의 환자가 더 추가되었고 팔로우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재 익스트라 가스트리 리커런스는 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익스트라 가스트리 리커런스 중에 두 분은 시스템이 리커를 하였고 네 분은 로칼 리컬 해가지고 수술로 이제 또 다시 해결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익스트라 가스트리 리커런스가 워낙 미니멀하고 하기 때문에 롱텀 아우컴으로는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퍼블리케이션 당시 이제 보였던 익스트라 가스트리 리커런스는 두 명 그래서 이 환자는 여기에 이제 7번 노드 이쪽은 래프트 가스트리 쪽에 노드 있어서 이제 수술로 해결했고 이거는 수술하지 못했던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러한 레이트는 0.15%인데요 익스트라 가스트리 메이저 센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0.15%에서 0.5% 정도 이제 나오는 거고 물론 이 데이터는 이제 큐러티브 리섹션 됐던 디퍼렌시에티드 타입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고요 언디퍼렌시 타입 히스톨로지나 논 큐러티브 리섹션 케이스를 모아서 보면은 그건 병원마다 비율이 다른데 그래서 아웃컴에 좀 차이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 큐러티브 리섹션 환자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70%는 실제로 논 큐러티브 리섹션이 되면 수술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수술했던 환자는 70% 정도고요 옵저베이션 환자는 한 30% 되는데 이 환자의 절반 정도는 의사가 수술을 권할 수 없는 너무 고령이거나 심질환 폐질환이 너무 심한 환자들이고요 절반 정도는 환자들이 리퓨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병원은 70%인데 내셔널 와이드 내셔널 와이드 하기에는 수술 레이트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열심히 설명해 가지고요 수술 레이트는 지금 전국에서는 제일 높은 사실 이게 100% 되기를 심평원에서는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리얼 월드에서는 7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수술한 환자의 10%가 실제로 레지디얼 투머가 있다고 나오고 90%는 레지디얼 투머가 없다고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리커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스는 5.7% 나오고요 수술한 환자 중에서 리커했던 환자는 지금까지는 한 명 있었고요 옵저베이션군에서는 가끔씩 어드밴스드 스테이지로 진행하는 환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랄 서바이벌은 이제 보면은 레스큐 서저리를 했던 경우 하고 트리트먼트를 안 했던 경우가 이 정도 벌어지고요 5년 서바이벌로 봤을 때는 한 10% 그래서 저희 데이터라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수술을 했을 때 분명히 서바이벌 개인이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수술을 추천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과는 이 정도 보이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테이크 홈 메시지를 한글로 써봤습니다 남들 다 영어로 쓰길래 저는 테이크 홈 메시지를 집으로 가져가는 메시지 이렇게 써봤고요 메시지 네 집으로 가져가는 요점 네 다음에는 그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시경 검사의 핵심은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고요 내시경 술기의 발전과 함께 효율적인 술기의 전달 즉 교육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해 가지고요 저희는 내시경 술기의 발전과 전파를 위하여 여러 파트너스 병원 선생님들과 협력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자료 보내드리고 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실제로 같이 와서 해보는 방향으로 좀 변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조기위암 내시경 절제술은 위암 표준치료 하나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 적절한 적응증과 효과적인 술기 개발을 통하여 저 좋은 치료 성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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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